안녕하세요. 바이올리언 결혼여자 킬리언입니다. 지난 3월 25일경 라이브로 방송하시는 노래하는 방둥이님 방송에서 수달을 떨고 있었는데요. 실방에 입장하신 디쿨로님께서 갑자기 켈리 시안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얼떨떨한 마음을 추스리고 급하다 하셔서 나름 부산하게 몇 장 연습하다가 새벽에 이메일로 켈리 시안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요즘 제가 스모켈리 연습을 하는지라 화산지에 배접도 못하고 찍어보내게 되어서 해상도가 너무 낮아 디쿨로님이 보정 색작업에 더 많이 힘드셨을 듯 하네요. 3,4일이 지나고 채택이 되었다는 감사한 소식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짜잔! KB국민은행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벤트 광고 포스터입니다. 가자! 제주로! 펠리안을 썼다는 사실 실화일까요? 이쯤에서 디쿨로님의 영상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디쿨로님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목공이를 취미로 하시면서 영상을 올리시는데요. 작품들이 취미라고 하기엔 거의 예술품에 가깝죠. 요즘 공방 작업실에 손수 하나하나 꾸미시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바쁜 나날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유튜버 두고 소통하시는 분이랍니다. 디쿨로님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펠리로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바쁜 와중에 3.1운동 100주년 개념 독립선언문 필사 챌린지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디쿨로님 채널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켈리아나 아침은 이렇게 마닥에 매콤 꽃들과 텃밭에 물주기로 시작한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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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